휴대폰 화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暗이 되었구나... 어라? 뭐, 이런 시간? 안 돼! 아침식사회에 출연하였는데 언젠가 장식사회에 출연하였어! 여름 오빠가 숙제에 합숙인데... 아! 정신 차리고 오니까 계속 장기만 두고 있어 수っかり 산수의 거 잊지 않았다... 아, 다행이다! 대기구가 다시 시작해서 지유研究을 잊지 않았다! 지유가 너무 행복했다... 그럼... 장기의 시각을 지켜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 아닐까요? 내일은 열심히 해! 아, 네. 아, 네. 실패했구나. 계획이... 계획이 안가져버렸는데, 식당은 안가져버렸어. 내가 지금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늦게 늦게. 그냥, 이리와. 12시 넘어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미리 말씀 드리죠. 26분 뒤에 이제 또 2021년이... 네, 네,みんな. せっかく 준비してきたけど 明日は無理そうになっちゃったから どうせなら着替えて入らない? いい考えです. 早速水着を出すのです. 응? 병복? 私も準備するね.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え? な、なんでここで... 水着? 師匠が手伝ってくれたら 宿題が早く終わるはずだということで 終わった後 プールでお祝いしようねって話になったんです. そうそう それを 이日記のエンディングにしようと思ってたんだよね. 그림 일기의エンディング으로... お祝いじゃなく明日が頑張れるように ケーキ漬けに水着パーティーなのです. 그림 일기用 くっ 맨날 같은 내용만 쓸 수는 없으니까 水着パーティー?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복을 입고 놀러갔다 뭐 그런 그림 일기를 3名が 쓸려고 パジャマパーティーがあるんだから 水着パーティーもあるっしょ パジャマパーティーが 있으니까 水着パーティーもあるっしょ パジャマパーティーが 있으니까 言われてみれば確かに 뭐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 いやいや やっぱりないでしょ どんなパーティーピープルですか 水着に着替えてくれ パーティーピープル どうやってラメなんだよ パーティーピークル マジで着替えるのか 小学生の着替えを のぞくわけないだろ パイマジで着替えるのか パーティーに着替えるのか 2名の方 パーティーあって パーティーの方 パーティーでスクル パーティーの方 야야야! 샤르가 너무 귀여워! 미즈기 모습도 퇴즈같아! 소영고가 입은 모습도 천사같아! 달아... 미시리... 그럼! 히토나츠의思い出作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충 저렇게 달아라고 짧게 말하는 것은 미시리라고 번역하고 달아붙히라고 하는 것은 모지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끼에 찍어놔야겠네! 일정派데이니야! 디스 가이아 플래티넘 따셨어요? 축하드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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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디스 가이아 6는 자동전투도 넣으니까 좀 더 플래티넘 따기 편하겠죠? 노가다 량 같은 걸 자동전투로 시키면은 어허요! 푸푸푸푸푸! 샤르! 정말 재미있어요! 네! 네! 친구들과 함께하면 오프로도 즐길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수영복 입고 물총 싸움... 잠깐 저거 물총 싸움에서 반칙을 쓰고 있잖아 자... 학원 맞지... 하이큰 그곳은 물이 무한인데? 그것도 이거 병영 수영복이 아니라 구영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진 않은데 색깔이 왠지 구영 학교 수영복이 떠오르는 색깔인데요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 거라면 확실히 구영인데 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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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모는 키가 작아가지고 욕조에서도 누가 대신 무릎 위에다 올려줘야 되는 건가? 에잇, 에잇, 우와! 미즈가 기렀다! 아하하하! 기세의 격렀다니! 에잇! 저, 아이찬! 미즈기의 락에 로즈룩코브는 한 속초! 시, 시, 시계키가! 있는 거겠죠? 아마? 2라이 도모! 이치가겐니 슬노데스! 아마도 있겠죠? 문호나쟌가 함께하면 리허는! 함께, 아이찬을 해오채우! 아야논! 그럼.. 샬야아! 로즈룩코브가 들어간다니? 엌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우아아아!! 슬유기야아아아아!! 샬이 물에 잠겨버렸어! 뭔가.. 팀이 너무 재밌는 소나는 소리가 ㅇ아.. 뭐하고 싶어? 나도 같이 낮놈의 기억을 만들었을까? 너, 아홉이야! 미즈기와 제이애스와 제이애스와 제이애스에 입으면 완전히 한살이야! 네네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네네! 내일은 모두의 식당을 끝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絵日記か。せっかくだからこの2日間についてどんなふうに書いてくれたか読んでみてくれるかい? はい。えーと、でも夏休みの最後になって慌てて宿題をしたって先生に知られたく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ぼかして書いちゃってて。 あはは、なるほど。賢いね。たまわないから読んでみて。 では、8月×日、あれ?この日は師匠に大事なことを教えていただくために、お友達と一室に集まりました。 でも、誘惑に負けてついついみんなで楽しくなりました。 そのあとは人たちの思い出を作るために、みんなで水着になってパーティーをしたのです。 すごく盛り上がったのです。 くじゅる先生も含めてみんなで一緒に寝て、次の日は朝から激しく教えてもらいました。 こんなテクニックがあるんだって驚きちゃった。 彼女の思い出を作ることができました。 조금 어두운이 나왔더라구요 좋았다 맞아 응 응 確か히俺의 회야에 미즈기 파티 응 어두운이 2021년 맞이해가지고 되게도 優しく 勉強을 教えたつもりだよ 미오ちゃんには 산수의 여러가지 解기方 테크닉 も 確かに 教えた 근데 응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을까 해냈다 응 이런 건 그쪽으로 올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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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